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 응? 응 뭐? 신난다 너무 신기하지? 엄마가 읽어줄게 잠깐만 구독 벌써 했어요 써져있어 그래? 구독했어? 어 나 텔레비전 안나왔는데? 유튜브에 엄마가 찍어서 올렸거든 구독을 했대 구독하고 좋아요 꽝꽝 했대 응아아아아아아아악 예헤 어떤 분께서 어...신불리 신불리라는 동생이 혜리언니 핫도그 먹다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아도 여전히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혜리언니 그러네 엄마처럼 그렇게 말하네 어 신기하다 핫도그 먹다가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는걸 봤나 봐 엄마 딸나까지 이거 엄마가 실수했어 근데 그래도 예쁘대 뭐 해도 다 예쁘대 착한 아이다 좀 바꿨지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그리고 하리TV 영상 채널을 빨리 검색하면 하리T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더 맨날 꾹꾹 눌러주면 제가 채널로 상모를 드립니다 무슨 상모를 했어요? 안녕 알아요 저도 하리TV라고 붙여서 하리 이름을 안아봐 맞아 하리TV라고 해서 다행이다 이름 붙이면 얼마나 좋은데 먹은 것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는 거 엄마한테 말하는 거 딸내라고 그랬는데 늦어서 입 못해버렸는데 찢어졌어 엄마 그거 딸났어야지 무서운 거 친구야 울 거 아니야 무섭다고 실수로 실수로 찢으라고 그랬는데 찢으라고 그랬는데 갓들은 찢었어? 진짜 안 찢었고? 어? 어? 아 사태양 소화복 많이 봐서 2020년에 할리TV 다시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꽃 참기 해줘야 돼 친구야 많이 타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응 어 응 타영이 만날 거야 안녕 이제 그만 사탕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니까 오른쪽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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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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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너 그러면 어떡해 언니 지금 못 씻어줘 응 못 씻어줘 왜 엄마 이거 잘라줘 나 좀 잘라줄게 응 너 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먹을거야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응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어서 싫다고 이놈아 아저씨 이놈아 아저씨 상태리가 이러지 맨날 먹을래 어서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 언니 보고 말해야지 미안하.. 그냥 안아야지 나 눈만 웃어서 못하겠어 언니 뽀뽀도 안하고 미안하다고 사가야지 나 뭐고 왔어 이래 으악 언니 때리면 혼나? 응 상태리가 이러지 맨날 먹을래 막 일지? 응 골고루쟁이 하자 아주 이것저것 알지 그냥 궁금하다 말했어 아무튼 등 뽀뽀하세요 등 뽀뽀 등 뽀뽀하세요 등 저기 벽에 붙이세요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말고 등이랑 벽이랑 뽀뽀하라고 등이랑 벽이랑 뽀뽀하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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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등에 등에 붙여 여기 등에 붙여 아니 자 이렇게 봐봐 아 뭐 할까나 해리는 사탕요정의 확실함 해리가 진짜 사탕요정이라고 생각하나봐 해리가 진짜 사탕요정이라고 생각하나봐 대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탕요정인지 말해달래 저는 사탕요정이 아니라 장혜리라는 어린이예요 사탕요정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망치 이렇게 시장에 망치 같은 이 사탕 봉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에 사탕이 있는거 하나 꼽아서 콜레맛으로 정해서 먹었죠 먹었죠 아 그럼 사탕요정이 아니었군요 이제 솔직히 고백해 사탕요정 아니라고 장혜리라고 사탕요정 아니에요 저는 해리에요 헬로우 하니 나의 여행입니다 저의 이름은 해리에요 제 이름은 해리에요 난 여행입니다 6살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구독해주세요! 사랑해요! 안녕! 저는 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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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드세요 꼭 드세요 꼭 드세요 꼭 드세요 이브 농장 난 여기 혼자 있을거야 아빠는 엄마는 안뇽당 빨리 먹네 빨리 먹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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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근데 제가 요즘 예쁜데 엄마한테 예뻐더라고 앉았지 짐신같지 않았나봐요 어떻게 짐신 응 엄마가 예쁜다던데 알죠? 엄마가 되게 예쁜데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엄마가 예쁘다고 하는데 내 진심으로 엄마가 어떻게 받아주죠? 이런건가요? 네 엄마가 예쁜데 엄마가 자기는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나봐요 왜 그래서 믿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짠 눈물 짜잔 아래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? 제일 잘하시는게 뭐예요? 예쁜거요 뻔뻔한게 제일 잘하시는거 같은데요 뻔뻔함을 뻔뻔한게 뭔데요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네 집에 거울 없으세요? 집에 거울 있어요 거울 있는데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네 자신있는 표정을 한번 해보실까요?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다시 다시 알았어 편집할게요 자신있는 표정 해보실게요 그게 뭐예요? 엄마 때문에 웃어라 포즈 우와 무슨 모델같으신데요? 아 멈춰있어 멈춰있어 무구 망고 vergicias 잘어울린다고? 응 잘어울린다 포리야 봐봐 포리야 grain 너무 이쁘시네요 야 뭐야 길에서 테리야 엄마 봐봐 테리야 엄마 봐봐 엄마가 봐야지 너무 큰 거 아니야? 안 매워? 엄마 안 매우니까 물 먹을래 안 매우니까 물 먹는다고? 매우니까 물 먹는 거 아니고? 왜 뭐가 무서워 핑크 공주님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야지 소마일 뭘 그려? 오리 오리를 그린다고? 응 누가? 핫콩이가 핫콩이가? 핫콩이가 오리를 그린다고? 응 무슨 소리야? 핫콩이는 하트도 먹어 하트를 먹어? 나 좋아해 내이 하하하하하 하하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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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? 나는? 나는 이거 좋아해 아니 너 이거 라고 이건 뭐였어? 하이는 김치 좋아해 하이는 김치 맛있다 밥이랑 김치 먹어야 돼 밥이랑 김치 하나도 안 매웠고 맛있어요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일까? 오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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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롱! 할롱 맛있어. 할롱 맛있어. 할롱 맛있어. 아까 무섭다고 했는데 귀여워? 응. 마지막 하나 더? 네. 예쁘다. 아니야 아니야 끝. 나머지는 엄마꺼. 아니야. 나머지는 엄마꺼. 응 나나 먹으면 행복해. 혜연이가 지금 다 먹었잖아. 응. 응. 어허허허허. 눈 왜 가오? 응? 아니야 그만. 응. 한 번만. 응? 그러면. 귀여운. 귀여운 짓 해봐. 응. 귀여운. 귀여운. 안 귀여운데? 귀여운 짓. 으흠흐흐흐흫. 아흐흐흫. 으흐흐흫. 짠. 맛있어. 맛있어. 으흐흐흐흐흐흫. 하흐흐흫. 하흐흫. 떡볶이 줄거야? 안줄거야? 응 쳐져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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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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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너는 바나나 바나나 다줘? 그게 끝이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엄마꺼야? 아빠꺼야? 아빠꺼야 응? 땅콩이 안 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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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고마운 거 맞아? 고마운 거 맞아? 기분 좋은 날씨야 신난다 우와 사과네 엄마 또 이케 먹어 veggies 예린 사 her too 사과만만 거 어떡해 사과만로 가고 오지 엄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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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이 이따가! 저기서 주세요! 주세요! 뭐지? 손으로 방어하고? 다혜리꺼라는 건가? 최고! 맛있어! 마늘같이 생겼다! 마늘같이 생겼다! 응! 손을 안 먹을래! 맛있어! 응? 어때? 매워! 매워? 맛있어! 어! 시 있는 것도 있네! 응! 시 있는 것도 있다! 응? 시 있는 것도 있어! 응! 시 없네! 시 없어? 응!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없네! 응! 맛있다! 응! 맛있다! 더 먹을까? 응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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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